지금 이... 이거는 그 간이형 물탱크입니다 간이형 물탱크인데 요 위에서 빗물이 여기 떨어져서 여기 모입니다 모이면은 이 물탱크 안에 이제 물이 고이게 되죠 자 모아진 빗물이 여기 보시면 이제 수중 펌프가 있는데 이 수중 펌프에서 이제 물을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사실은 빗물을 바로 활용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더 정수의 과정을 걸칩니다 지금 이 열매는 호비라는 열매입니다 호비라는 열매인데 이거를 냄새를 맡아보면 맥주향이 나요 그래서 맥주 특유의 향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불 이용해서 맥주를 만드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빗물을 이용해서 하늘물 맥주를 우리는 만들 겁니다 맥주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호불 넣어서 팔팔 끓여서 하거든요 끓이는 과정에 이 호불을 집어 넣는 겁니다 호불은 총 4번을 넣을 거에요 어떤 시기에 호불 넣느냐에 따라서 쓴맛이 강해지고 단맛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과일향이 강해지고 넣는 타이밍에 따라서 맥주 맛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 4번을 넣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정수한 하늘물 맥주를 60도, 68도 정도까지 가열을 해서 그 물에다가 싹을 틔워서 빻은 보리 우리말로 하면 엿지름이에요 그 엿지름을 지금 여기다 넣어서 지금 맥즙을 우려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려낸 맥즙에 호불을 넣어서 끓인 다음에 호모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온도까지 급속하게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모를 접종한 후 발효 숙성시키면 되겠습니다 보통 발효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1차 발효가 끝나면 다시 병입을 시켜서 2차 발효를 다시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냉장 시켰다가 시원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늘물 맥주 여기는 천수 하늘나무 텃밭의 놀이터고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냐면 저희가 공연도 하고 사람들 와서 캠핑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곳에 이렇게 더운 여름, 오늘처럼 이렇게 38도가 넘는 여름에는 아무리 그늘이라도 덥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하늘물을 이용해서 빗물을 저희가 모아서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미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를 시켜준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온 빗물을 다시 그냥 땅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장소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이 물들은 뭐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빗물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하늘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고요 그 물을 저희는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리는 빗물에서 모으는 빗물 우리는 이름을 하늘물로 바꿨습니다 그 하늘물을 모아서 잘 쓰는 일들이 우리가 그 지구를, 지구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떨어지는 빗물을 말도 버리지 말고 계곡이나 습속에서 물을 모아서 땅으로 스며들거나 증발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늘물 문화운동을 키우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와 친구 되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늘기 위해서 레인 시티즌 우리가 시민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고 활용해서 모든 국민들이 빗물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하늘물로 문화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8월 31일 날 우리 레인 시티 국제 컨퍼런스 하늘물 문화전시에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